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공흥지구 비료 의혹 추가 고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를 저희가 마무리해보죠 지난주 정말 잼잼 봉사 난 피켓 참 좋고요 양평고속 특혜 국정조사 잼베리파인 국정조사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양평고속도로 얘기는 또 옛날 이슈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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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슈는 나쁜 이슈를 더 나쁜 이슈로 덮는다 하잖아요 유일하게 안 덮어진 이슈가 있습니다 흑구시마 어무수 방류하고 고속도로 게이트는 덮어질 수가 없어요 왜? 국민들이 흑구시마 어무수 방류는 바다를 생각할 때마다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수산물을 생각할 때마다 생선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류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말이 되냐 생명과 건강 안전이 걱정이 되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 급식에도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 나쁜 놈들 그다음에 고속도 게이트는 이건 잊을 수가 없죠 명백한 비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입당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제가 국정조사 촉구 결의도 했습니다 민주당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TF도 만들어놨는데 지난주에 기자회견 한 번 안 왔어요 최근에 많이 밝혀졌는데 유감입니다 그 정도로 느슨하게 하면 안 돼 매일처럼 기자회견하고 양평에 매일처럼 가서 이런 민주당 TF원들이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선사한이니까 개발 안 된다 조상민이 개발한 온위로 거짓말 쳤는데 아니 의원들이 가서 실제 양평에 있는 29필째는 선사한과 조상민이 없다 따로 2000평에 따로 있는 우려 발견해 왜 본인들이 안 갑니까? 엠비스테트도 갔다 오고 이러신 분도 갔다 오고 소르소로 갔다 오고 우리도 갔다 왔는데 그런 거 해야죠 진짜 유감입니다 열심히 그동안 대응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느슨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에 또 계속 사실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또 이슈를 살리는 차원에서 공공지구 비리 차단이 추가 기소됐잖아요 검찰 내 균열이 생긴 거로 지금은 분석이 됩니다 경찰이 봐주게 하려고 사문서 위조로만 보냈는데 윤석열 처남을 검찰이 여주시청장이 묘하게 저희들이 고발한 대로 이게 의한 사문서 위조에서 내가지고 개발고당금 18억을 0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민주당 군수님이 나중에 2억인가를 부과 따로 했기 때문에 이건 공무집행방해 국고 손실이 다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완전히 딱 걸린 사건인데 처남만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최현승 김건희하고 윤석열 김성교가 뒷배를 봐주고 그래서 김성교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 장모님 내가 다 가졌어 여러분 유튜브에 나옵니다 mbc뉴스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할 겁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하면서 대검 앞에 가서요 여주지청장 대검찰총장과 여주지청장 그리고 여주지청에서 수사했던 검사의 이정하 보장검사라는 분인데 그분들 딱 앞으로 아유 그 처남을 사문서 위조하고 이계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모처럼 처음 있는 검찰다운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양평군민도 알고 경기도민도 알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아는 건 그걸 윤석열 차남이 주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던 2008년도에 돈을 끌어온 건 김건희요 당시 샌디 사장은 최은순이었습니다 김건희도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주지청장, 2023년 여주지청장은 윤석열이었고 김성교는 3선 군수였고 나중에 국민의원까지 됐고 본인이 장모님 걸 다 첨부해서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를 공주 비리의 주범으로 오히려 처남은 종범이죠 최근에 서럽게 추가된 증거까지 포함하여 다시 싹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서 고속도로 게이트와 공주 게이트 둘 다 다시 부각시키고 둘 다 이것이 심각한 구속연발 탄핵살을 한 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또 밝혀진 거짓말 또 있어요 추경호가 자기들은 한 번도 몰랐다 이렇게 55% 노선이이고 2천억, 3천억이 더 들어가는 고속공사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됐는데 LH 도시공사 하나에 아, 죄송합니다 LH에 분노해서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기재부에 출장 나간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권으로 당연히 그걸 아니 예산이 생각해보세요 원희룡 인수위가 지금은 국토부 2차가 되는 백원국 인수위원하고 또 인수위 전문위원하고 지금 국토부 2차가 되는 김호진 당시 인수위 관제 이전 TF 간사하고 이혼하고 이 사람들이 인수위에서 추진한 거로 보이는데 이런 엄청난 비리를 김성교라든지 윤석열, 김건희, 세력하고 절타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하다 예리 왔죠? 네네 너무 많은 인수를 이야기하면서 도로공사가 기재부에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출장 나와서 도로공사가 출장 나왔는데 인수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김성교 군수 다음으로 민주당 군수하고 그 다음에 국민행 군수가 됐잖아요 전진성 군수가 그리고 그 사람이 되자마자 6일 만에 공주 비리했던 안모 과장을 안모 국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로고속 승리를 시켰는데 한 사람만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강상명 정점으로 양평군에서는 100% 노선이 바뀌고요 전체 노선은 55% 바뀌고 공사비는 2, 3천이 더 듭니다 터널과 교량도 더 생겨요 자 이것을 어떻게 많이 본인들이 추진했는데 기재부에서 만약에 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갖다 바치려다가 완전히 이제 세상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느냐 하면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원희룡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이나 용역사 입장이나 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기재부한테 사전에 미리 말할 수밖에 없죠 강상명 정점에 윤석열, 김건희 땅이 있으니까 돈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최저관이다 거기가 국토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국회도 그렇게 그렇게 지금 거짓말을 해놨잖아요 용역법에서 보면 문서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국회와 양평군의 요구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해놨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양평군하고 국회는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히려 원한 예탄에다가 약간만 수정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강상면으로 양평군의 100% 바꾸고 전체 50%도 바뀌는 거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수천억이 더 들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노!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범죄가 중간에 발각이 되겠죠 그래서 기재부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기재부가 자기들이 몰랐다 그랬거든요 땅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협의 사실도 없었는데 문서가 딱 발견된 겁니다 그럼 또 밑에서만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황도 수천억이 더 드는 건데 이걸 경제부총리나 간부들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이 이슈가 살아있다 이 말씀이시고 공지구 관련돼서는 다시 또 고발하겠다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양평군민들은 지난주 금요일날도 동네에서 양평군에서 촛불 문화일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날 촛불 문화일이 양평군민들이 정말 잘 싸우고 계십니다 양평지의 시민단체들도요 지금 서명운동도 제가 전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촛불행동, 촛불집회 때는 항상 메인 이슈가 이겁니다 고속특혜역, 진상, 이건 정말 탄핵감이다 그렇게 살려나가고 있다 민주당, 야사당이 좀 더 분발해달라 후쿠시아 오면서 방류와 고속도로 게이트, 탄핵 게이트 그다음에 박정우 사단장 지키는 거 못하면 정말 야당, 아니다 저는 다 탈당하고 국민의힘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세 가지 이슈를 대응을 못하면 꼭 대응해야 된다 정계를 은퇴하거나 주중에 골프치로 다니거나 주말에 집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지역의 문자도 안 보내는 사람들은 정계 은퇴하거나 국민의힘 입당하세요 진짜 이런 이야기 들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 분노갖고 머리가 복잡하고 아까 전에 순간 길을 한번 잃었네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아찔한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뻘쭘했습니다 머릿속이 약간 순간하얘졌어요 하도 많은 머릿속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아, 이거 이야기야 이거 이야기해서 머릿속에 손을 정해놨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백정자님이 댓글로 뭐라 주셨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도 안진 걸 같이 일하라 놀고 먹냐 지적할 정도로 안진 걸 소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저처럼 해나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내 맘처럼 내일처럼 내 맘처럼 내일처럼 흔들면 절반이라도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절반이라도 골프를 치려면 일요일 날 치고 토요일 날은 집회는 안 하는 겁니다 회귀 중에는 골프 치지 말고 놀러다니지 말고 국민 세금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렸는데 야당 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야당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회귀 중에 골프를 치면 진짜 제가 제보를 구체적으로 입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집회도 안 나오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국민이랑 뭐가 달라요 윤석열이랑 뭐가 달라요 사실상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죠 윤석열하고 지금 싸우지 않는 세력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민주당의 분들 분발하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요 저희 오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요 오마이티비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 집으로 보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와서 저기 슈퍼집 좀 한번 쌓아주세요 박정희 기자님 오늘 아침부터 저 때문에 그냥 말도 못하고 1시간 10분 동안 제 수다만 듣는데 여러분 아유 안징걸티비 빨리 방금 중간에 제가 중간에 순간 머리가 백지화가 돼가지고 박정희 기자님이 당황까지 했어요 순간 박정희 기자님은 제가 동공지진이 일어났어요 어 뭐지 이 사태는 안징걸이 말이 지금 맥히지 그래요 자 안징걸티비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구독자가 네 11만 8천명까지 늘어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12만명 돌파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자매티비 양희삼티비 우유정티비 그 다음에 임세현티비도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 어 지금 안징걸티비로 많이들 보고 계세요 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마이티비로 오셔서 슈퍼챗 백개만 쌓아주세요 우리 박정희 기자님 아침부터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 슈퍼챗 들어올 때까지 네 슈퍼챗 들어올 때까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정말 확인을 해보고 네 오마이티비 제가 이제 오마이티비 갖고 슈퍼챗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안징걸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도순님이 아까 보니까 안징걸님 화이팅입니다 달아주셨고 민주당에 대해 다 각성하라 이런 댓글도 아까 좀 계속 올라왔었네요 아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네 이재명 대표님은 그동안 집회 빠짐없이 나왔어요 어 촛불행동 촛불집회 빼고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최하는 당연히 본인이 주최하는 집회가 빠지면 나오겠지만 최고인들도 대부분 또 박주민 의원도 당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항상 나와요 네 촛불집회 나오신 의원님도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네 또 누굽니까 양희원 의원님 그 다음에 광산에 우리 민 탈당하다고 하시는 민영배 의원님 미용민 의원님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이분들은 당 안에서 당 안팎에서 약간 왜 퇴진이나 탄핵집회 나가냐는 지적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나온 분은 김용민 의원님이네요 김용민 의원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김민석 의원님도 정말 사자우 연설해줬고 강북 의원님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여러분 싸잡아 비난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민영이 저분들 중심으로 재팬되게 우리가 대거 일어나버리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퍼채도 안 들어오고 있나요? 네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받는 걸로 기억을 해보고 제가 지금 쏠 수도 아니면 아니면 괜찮으면 괜찮고요 제가 들어가서 안진걸 소장 응원하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조영희님이 안진걸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조직원을 풀어서 오마이티비 슈퍼채 반디 쏠 수 있도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바람개미님이 머리띠 귀여우세요 라는 댓글까지 소개해드리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잘하시고요 아무리 열받아도 가끔 이렇게 해프닝도 있고 아까 순간 머리가 백지가 되는 사태 정말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귀여운 머리띠도 보시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네 보면서 또 투쟁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저희 월요일 여는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오마이티비 200만 빨리 가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려줌 pega hope back to you follow us not 保 이수 will yok will i to you will to am will i will